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놀러가고 싶네요 바람도 덜 부르고 이런 날 해변 가야 되는데 바람 소리 들리세요 우리나라 봄가을 날씨 같네요 이런 게임이나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오늘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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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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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되? 안녕 자 배달 마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은 영상 없습니다 배달 재밌니 그거? funny? 혼자 그게 무슨 재미로 해 내가 좀 둘 줄 알면 둘겠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